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차축 결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아파키 구동축 부품에서 균열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동력을 잃거나 주차 시 차량이 구르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올 1월 7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생산된 2014년형 전륜구동 소렌토 9,7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한 부품을 쓴 현대차도 2012년 7월 11일에서 올 3월 13일에 생산된 2013년형 산타페 스포트모델 2만 3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양산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충돌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해당 차주에게 통보하고 수리해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